어! 어! 왜 이렇게 먹었어?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 가자 가자 안녕!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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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되면 안돼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치즈 치즈 싫어? 치즈 진짜 치즈 자 이거 소스 오케이 지금 저희는 해변가에 있는 브런치 카페 브런치 카페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안에 소독을 했구요 브런치 카페 왔는데 치즈스프 치즈스프는 와이프가 못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이랑 소시지 음 음 이것 때문에 좀 신경쓰여 이거 이거 이제 더 맛있게 그래서 묵묵깄 저 같은 마이프가 도와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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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번엔 쇼맨 헌 왜 쇼맨 헌 왜 쇼맨 헌인데 왜 쇼맨하냐고 한국사람들이 뜨거운거 먹고 아 쇼맨 쌈은 먹을땐 가서 알겠습니다 좋은데 숙소 마니르 킁킁 할 수 없어졌어 왜 쇼맨 이상 쇼맨 쇼간 쇼간 저의 쌍머동이였어. 쌍머동이였어. 목국탕이 없어. 콜라와 아이아이. 뭐가? 쑥스러워서 목국탕이 없어. 한국에 와서 목국탕에 처음 갔을때 어땠어?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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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절여. 엄마랑 처음 목국탕씩 목국탕간? 아이아이. 그는 처음에 절여.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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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아이아이. 절여. 걱정은 절여. 어머, 19,000원 비싸다 응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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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밥만 먹지 이런거 못 먹지 먹을 수 없지 밥만 먹지 이거 아마 매실 같은데 토마토야 토마토야 토마토라고? 응 토마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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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맵다 먹어봐 음 자 이거 안먹어 이거 뭐야 이거 치즈지 나 꼭 몰라 저 비컨 안먹을거야 텔러지 오케이 оде 음 으응 음 음 앙트 요리로 응 랄소 랄소 아리 아멘 한국은 아주 옛날에, 엄청 오래전에 있었지? 아주 옛날에, 엄청 오래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음식이 먹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 뭐가 힘들었어요? 어떤 냄새가 났어요? 뭐가 힘들었어? 냉면. 냉면 힘들었어? 질기고, 자고. 한국 음식이 처음에 다 이상했어? 냄새가 이상했어? 맵고. 냄새는 안 났는데. 맛이 이상했어. 어떤 게 맵지요? 처음에 왔을 때 매운 거,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어떤 거? 차 100% 먹었어요. 매운 거 다 먹을 수 있었어? 재미있는 거 얘기해 줘야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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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이었어. 소금이었어. 솜이야? 응. 오빠, 그니까 이미 같이 먹어요. 좀ining dzieciEn. 아 좀같이 먹 substantiți. 아, 지금 먹은 게flu ESO가 bar.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떤 건 또 먹기 힘들었어? 냉면말고 또 어떤거 힘들었어? 자, 뭔가? 한국 사람도 다 먹는데, 그거만 해봐. 너, 어떤 거 힘들었어? 지금 좋아지. 나 처음 왔을 때, 나는 왔을 때, 아우 이상해, 다 이상해. 부스 배불리 있잖아. 음식이 다 버크 있긴. 버크 있긴, 버크 있긴, 버크 있긴. 아, 잘해. 아, 잘해. 이거 버크 있긴. 아, 잘해, 이제 버크 있긴. 버크 있긴. 이상할 거. 버크 있긴. 버크 있긴. 아, 안 이상했어? 먹을 수 있었어? 긴다, 이거. 컸질래, 버크 있긴. 뭐해. 이거 짱. 타미, 이거 짱. 아, 싫어한 게 아니고, 못 먹어 봐서. 버크 있긴 해서, 이제 조금 먹기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한 번 두고 먹으니까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지. 맞아요. 제 아내는 음식을 가리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좀 초반에 한국 음식을 못 먹었던 이유가, 못 먹어 봤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음식이고, 낯설어서 조금 주저주저 했던 거지. 사실 못 먹는 음식은 없었던 것 같고. 다 좋아했던 것 같고. 한국을 잘 먹었지. 다 좋아했어요. 한국 음식을 다 좋아했고.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하고. 뭐야? 청국장은, 청국장은 좀 못 먹었지. 청국장은, 지금은 잘 먹지. 청국장은 한국 사람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있어? 광콘 버킨. 광콘 버킨 홍어. 광콘 버킨 청국장. 그냥 맨라이. 임산한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을 아주 그냥. 회도 너무 잘 모었고. 지금은 뭘 맡아야죠? 불고기. 불고기는 싫어하고. 응, 지금. 처음엔 좋아요. 처음에는 불고기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불고기 싫어합니다. 달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불고기인데, 우리 와이프는 초반에는 먹을 음식이 없다보니까 불고기를 조금 먹었지만 지금은 불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음식을 못 먹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어했고 근데 지금은 워낙 잘 먹으니까 한국 음식 다 잘 먹고 특히 회를 엄청 좋아합니다.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라오스도 회 먹잖아요. 그쵸? 강에서 작은 물고기를, 라오스에서도 회를 먹는 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먹지? 육회도 좋아하고 라오스에 있고 라오스도 있고 그래서 육회도 라오스에 있고 회도 라오스에 있다 보니까 육회도 좋아하고 한국회도 맛있지? 그럼 당연히 맛있지.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또 먹고 싶어 육회가? 가자. 지금? 가자. 육회도 먹고 싶어 가자. 딩자. 배불러. 임. 할부 임. 그쵸? 그치? 밖에서 먹어야 맛있지? 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지금? 응. 지금. 육회도 소고기. 육회도 소고기. 육회도 소고기. 육회도 소고기. 그다음에 세 번째. 삼겹살. 삼겹살? 응. 네 번째. 깊이 나이 모아. 깊이 나이 모아. 아, 깊이 나이 모아. 1, 2, 3. 소고기. 육회도 소고기. 육회도 소고기. ầ. 네. 지금은 이빨 교정 중이라 그래서 세 종이에 hence 찔긴 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슬프라고 합니다. 두부. 두부. 두부 마는 두부. 두부를 많이 먹어. 뭐 막 싫어. 두부 싫어? 두부가 지금 까 두개 좋아. 우유랑 두부 우유는 왜 싫어요? 우유도 끓고래요 왜? 끓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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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야돼 5분 안에 우유 먹으면 끓고래요 끓고래요 절사 절사에요 끓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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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피랑 끓고래요 한국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랑 뭐가 많이 달라요 한국 음식은 다 많아요 다 많아요 응 반찬? 응 반찬? 응 반찬? 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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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양꽃이 진짜 많이 껏, 꽁 나왕 응 국도 종류가 엄청 많지? 응 그냥 카오카오 그냥 밥? 응 밥? 뭐고? 잡국밥? 응 이 카오, 이 카오 래 래 래야 밥도 여러가지가 있고, 쌀도 종류가 래고 있고 또 한꺼번에 재료가 래 래야 한국은 돈 없는 사람이 긴 쌀밥 먹는 거야 그치 한국은 돈 없는 사람이 긴 쌀밥 먹는 거야 내가 돈 없는 사람이 긴 쌀밥 먹는 거야 내가 래 래 안 먹인 거야 내가 한국은 돈 없는 사람이 긴 쌀밥 먹냐고 물어봅니다 곰탄마다 범인응하니 흰쌀밥 먹는거에요. 그러고보니까 그렇네요. 한국은 돈 없는 사람이 흰밥을 먹네. 왜요? 컨실너버스? 컨실너버스 요즘에 다 많이 섞어서 먹어요. 뭐야? 그... 뭐 황나나 뭐야? 아, 그거 저기 돌솥! 돌솥에다가 뜨끈뜨끈하게 똥갱해서 계속 끓고 있고 또 신기했어요? 뜹배기? 뜹배기 신기했어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병원에 다녀와서 소독도 좀 하고요. 간단하게 브라치를 즐기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토마토 마주 먹어보자. 하나 먹어봐. 아 맛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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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 먹었어?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 치즈도 안 먹었네. 치즈도 안 먹었네. 치즈 아니야. 치즈 맞어. 아니야 먹기. 치즈. 자, 아직 이제... 치즈. 느끼한 거 잘 못 먹습니다. 치즈 잘 좋아하지 않고. 치즈 햄버거에 들어간 거 괜찮은데... 치즈... 아... 이런데 있는 치즈를 못 먹고 아까 여기 이것도 느끼한 수프 이거 못먹습니다 이런거 못먹어요 촌사람이야 촌사람 뭐야 뭐야 콩농닝은 콩농닝은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 엄청 많잖아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봐 그치? 고맙지? 응 남편이 고맙지? 고마워 해봐 고마워 이제 뽀뽀 안하네 옛날에 했는데 이제 안해? 이제 뽀뽀 안해? 컵과 아까 뽀뽀하는거 아니야? 갑시다 자 갑시다 이거 고마워 고마워 이쁘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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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하우스 크림하우스 라오스 이거 하나 지어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라오스에다가 나중에 짓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